한빈이 형은 베트남에서 아일랜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왔고 저는 베트남에서 온 스몬 세산 한빈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탈락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에 저희가 연습을 하고 막바지에 달았을 때 한빈이 형이 들어와서 마지막 멤버의 문을 닫아가지고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한빈이 형은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상을 보여준 형이어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한빈이 형 미리 할 거고 저는 한빈이 형 믿습니다 좋아좋아좋아좋아 한빈이 형이 믿던 그 말을 너무 감동하거든요 응원만 해요 화이팅! 애들이 또 나 많이 믿고 나도 잘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진짜 자신 있어요 미친다 할 수 있어 가자 가자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에이스 오브 템페스트 에이스 오브 템페스트 컨셉이 새롭다 오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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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차전 와 강렬하다 아직 안 끝난 거야?